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잡아 잡아 중국이여 중국이여. 무서워 무서워. 여기 또 안 들어왔냐 혹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단 앉아 봐. 혹시 볼 수 있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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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해야 돼.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제가 4개 만드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여기 누구 혹시 있었어요 혹시? 누가 여기 있었나요? 왜 웃으세요. 웃으신 것보다 별 누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웃지 않거든요. 보통 하인물들이. 누가 있었었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애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애들이. 아저씨가 계속... 어엇! 우아! 우아! 아! 어!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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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이따 나가자 조금만 다시 하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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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계세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을 장걸러면 문을 누가 열을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담당을 안다가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너는 저쪽을 일단 문 앞에 가야지 선생님! 저희가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쪽 팀이 네 명이 남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내가 널 때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쇠 찾아주신대 열쇠 찾기 전에 나오면 진짜 얘기했어요 분명히 셋 센다 하나 둘 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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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영아 자꾸 잊지마봐 아니 아니 어차피 도망갈수도 없고 알았어 잠깐만 손 다시 갔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형 이거 아니다 형 이거 아니다 휘하자 휘하자 수고하세요 휘하자 빨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 대리 아웃 대리 아웃 대리 아웃 송지호 아웃 송지호 아웃 송지호 아웃 어떡해요 어떡해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지금 양평이 반사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야 형 내가 웬만한 데 다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써요 야 형 종국이하고 금영이가 어디서 찾는 걸까 4층으로 연결돼요 4층으로 연결돼요 어디서 갔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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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어 그 안에 봐봐 그 안에 봐봐 어? 뭐였지? 아 으 아 남鼓 수도 감사합니다.